루이의 얼굴을 만들었으면 귀를 떠 줘야 되겠죠. 귀를 떠야 얼굴이 완성이 되는 거에요. 귀를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 귀는 핑크색. 얘는 핑크색으로 떴는데 이번에 저는 이렇게 진달래색으로 떠 볼 거에요. 링을 잡아 주시고 링 안에 4개의 짧은뜨기를 떠 주시고 당겨서 요 4개의 짧은뜨기 안에 각각의 코에 2개씩의 짧은뜨기를 떠 줍니다. 그래서 4개의 코가 8개의 코가 만들어지겠죠. 2개 2 2 2 2 2 이렇게 해서 2단에서 8개의 짧은뜨기가 만들어졌어요. 3단 3단 1코씩 2코 1 2 3 3 2 3 3 4 4 4 5 4 4 5 5 5 5 5 5 5 5 5 6 5 5 6 6 6 6 6 6 6 6 6 7 7 7 8 8 8 9 9 9 10 9 10 10 8 10 8 10 11 5단 13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 5단 5코 2 3 4 4 5 늘림 2코 다음코에도 늘림 2코 다음에 1코씩 6코 1 2 3 4 5 6 6 6단 4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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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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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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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6 6 6 7 6 6 6 7 7 7 7 7 8 8 9 9 10 10 11 12 12 6 7 7 9 10 10 10 10 11 13단 남은 코 남은 코 남은 코 14단 남은 코 5개 남은 코 3단 3단 ~~ 추리기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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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is 3단 4단 4단 12코를 당겨와서 체인 1개 2개가 완성됐어요 두매가 필요해요 두매 필요합니다 두매를 얼굴에 달아줘야 되겠죠 나둘 필요는 없고 이렇게 경사가 이쁘게 진 곳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곳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볼라당 하고 나온것이 밑으로 내려오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라당 딱 내려온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여기 위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귀가 굉장히 커요 이걸 꾸며주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 요 코가 이쪽으로 와야죠 1 2 3 요거 이렇게 그냥 그대로 피면은 이렇게 1 2 3 단 1 2 3 4 단 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믿고 조금 올려서 1 2 3 단 1 2 3 단 1 2 3 단 1 2 3 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살짝 뒤로 이런식으로 1 2 1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코 이렇게 이렇게 꼬매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갈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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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원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세요 원형을 그린 다음에 그 쪽에다 싹 올려주면은 돼요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한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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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잔머리 루가 탄생했어요. 여기 잔머리는 잔머리는 여기 다음 여기 이렇게 두 개만 해서 두 개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지장은 이렇게 갈아서 조그맣게 잘라주고 그럼 이제 몸통 바디 바디 부분을 떠 주도록 하겠어요. 바디 를 떠줄 건데요. 바디는 요 밑에 밑에서부터 떠올라 갈 겁니다. 링을 잡아주세요. 링안에 8개의 짧은뜨기 3개의 2 3 4 5 6 5 6 7 8 6 6 7 8 5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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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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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7 8 5 6 5 6 6 6 8 7 8 5 5 5 6 6 6 6 6 6 7 8 6 7 8 7 7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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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6단, 7단, 8단, 3단을 6단 1번, 7단 2번, 8단 3번 이렇게 3번을 40코를 가지고 3번, 1번, 2번, 3번을 더 넣어주세요. 3단, 8단, 9단, 7단, 7단,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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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단, 978단, 9단, 10장 1avo, 10단, 11단 4단, 2단, 3단 5코 뜨세요 5, 4코 뜨고 늘리기 6번 5, 4코 5, 4코 2코 5, 4코 4코 5코 5, 4코 6코 6코 5, 4코 5코 남기 8코 남기 4코 남기 8코 남기 6코 남기 8코 남기 4코뜨고 늘림 6번 4코뜨고 늘림 6번 4코뜨고 늘림 6번 4코뜨고 늘림 6번 4단계 12단 13,2번 14,3번 15,4번 4번 52코씩 4번 12단 부터 15단 까지 16단 16단 6코 뜨고 줄임 6번 1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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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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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4코 여섯번째 줄임입니다. 줄이고 남은 4코 1코씩 떠줍니다. 1코 17단 1코 여섯번째 줄임 일곱 여섯번째 줄임 일곱 여섯번째 줄임 일곱 여섯번째 줄임 열 열코 뜨고 다섯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코 뜨고 줄임 한번 줄였어요 하나 둘 넷 3, 2, 3, 4 road 줄 sah, 3, 4, 4 ou 8코 5코 줄임료 6번 줄임료 5코 반복 반복 5코 6번 반복 5코 6번 반복 36코 만들어주세요 반복 36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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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 20단, 2단을 36코씩 떴어요. 21단 6코 뜨세요. 1, 2, 3, 4, 5, 6, 6코 뜨고 나서 4코 뜨고 줄이기를 4번 해줄 거에요. 1, 2, 3, 4, 5, 6, 7, 7, 8, 8, 8, 9, 8, 9, 9, 10, 8, 9, 10, 9, 10 4번 줄이기 4번 줄였어요 4번 줄이고 나면 32코가 됐죠 22단에서는 32코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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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2단 6코 뜨고 줄임 4번 1단 2단 3단 4단 6코 6코 줄여주고 4번 1단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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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4단 6코 4단 4단 6코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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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단 24단 8코 25단 반복 5코 뜨고 줄임 4번 반복 24코 만들었어요 26단 27단 2단 2번 24코 2번 디자인을 더 떠주세요 26단, 27단, 26단, 27단, 2단을 24코씩 떴줬습니다. 28단 6코 뜨세요. 29단, 2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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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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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단, 28단, 29단, 28단, 2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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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단, 2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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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단, 29단, 29단, 30단, 30단, 29단, 3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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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단, 30 2코 잡아서 줄여주기 21코 만들었어요 29단 21코를 한번 더 떠주세요 21코 21코 떴는데 29단에서 30단 5코 뜨고 줄이기 3번 1,2,3,4,5 줄임 한번 줄였어요 1,2,3,4,5 2,3,4,5 2,3,4,5 1,2,3,4,5 2,3,4,5 1,2,3,4,5 1,2,3,4,5 3,4,5 1,2,3,4,5 18코 됐죠 31단에서 18코 1단 더 떠주세요 17,18 17,18 그럼 요 몸통에다가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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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는데 여기 뒤쪽은 팽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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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앞쪽 블룩 앞쪽을 이렇게 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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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뽈라당 뽈라당 뽕 하고 퐁 하고 속 꽂히게 배가 뽈랑 나왔어요 배가 굉장히 불러 그렇게 떠서 떠준 거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게 떠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솜도 그렇게 넣어야지 앞뒤로 그냥 막 동그랗게 막 넣으면 여기도 솜 넣으면 솜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서 넓어지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놓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면서 형태를 잡아가면서 여기 될수록 여기 이쪽 앞쪽 앞쪽 배가 뽈랑 나오게 앞쪽 배가 뽈랑 나오고 뒤는 이렇게 좀 조금만 뒤는 엉덩이 부분이니까 엉덩이 부분도 너무 납작하면 안 되잖아요 얘처럼 약간 뽈라당 뽈라당 나오게 약간 약간 뽈라당 나오게 이렇게 놓으셨으면 이제 여기 뒤쪽 앞쪽 방 뒤쪽은 약간 이제 목 부분 떠야 되겠죠 1번 4코 뜨고 줄이기 3번 1,2,3,4코 뜨고 줄이기 1,2,3,4코 뜨고 2번 sen,4코 떠고 ministry ionen 5,2,3,3,4코اغ고 2정말 1,2,3,4콤 더 1,2,3,4코 끝 세번째 마지막 줄임입니다. 세번 줄였어요. 요렇게 하면 열다섯코가 됐죠? 열다섯코가 됐으면 이제 3라운드를 33 한번 34 두번 35 세번 3라운드 3라운드를 15코를 가지고 3라운드를 더 떠주세요. 요게 목부분이 될겁니다. 3라운드 1,2,3 5라운드 6라운드 9라운드 5라운드 1,2,3 여기다 솜을 더 채워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호리병 형태가 됐는데 앞에 블루칸 호리병 요거를 여기 목이 몇코에요 15코죠 여기 몸통도 15코에요 목부분도 그럼 요렇게 놓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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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몸 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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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1 2 3 4 5 6 7 8번째 하고 1 2 3 4 5 6 7 8번째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꼬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са 요렇게 요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1,2,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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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번째 아, 귀엽다. 이제 뭐를 만들까요? 이제 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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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꼬리를 떠볼게요.